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 지, 현, 황! 우, 주, 동, 황! 일, 월, 영, 주! 전, 지, 와린, 흐리, 굽힘, 힘든 고난, 어려운 역경 한자 마법 위로 헤쳐나간다 자, 주, 이,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한자 마왕 부활퇴하는 나끈악당 칸과 코비 나타나 온 세상에 암흑천지로 천, 지, 현, 황! 우, 주, 동, 황! 일, 월, 영, 주! 늑대전사, 여우전사, 천지, 와린 암흑천지 모두 모두 물리치고 세상의 빈과 평화 모두 찾아라 마르신을 찾다 천지, 린! 팽이탑 너머에 마르신이 있대 알았어? 우와! 신기하다! 이게 바로 뱅글뱅글 팽이버섯 팽이 언덕에만 자라는 신비로운 버섯이지 팽이탑은 팽이 언덕에 있다고 했으니 팽이탑은 근처에 있겠구나? 응, 맞아 그치만 표지판도 없고 난감한걸? 어? 그러네? 드디어 찾았군! 이, 저 녀석들! 그래, 핑! 마르신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안내자가 있다고 했지? 천설에 따르면 일곱째 지지 그러니까 마르신은 안내자 없이는 절대 찾을 수 없어 일단 안내자를 찾자 그럼 팽이탑을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으휴, 천지! 그걸 누가 모르니?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어디에 있냐고! 아하, 그러네 안내자라? 컵이, 네가 할 일이 생겼구나 움직이지 마라 대, 대장, 왜 그러십니까? 네가 안내자로 변신해서 저 녀석들을 안내하는 거다 아, 네 변한, 변한, 옥신, 정신 기다리고 있었다 뭐, 뭐야? 설마 팽이탑의 위치를 알려줄 안내자? 무슨 소리야, 린? 말도 안 돼! 그냥 병든 당나귀 같은데 아하! 안내자를 무시하다니! 마르신을 찾기 싫은 모양이로구나! 아, 아니에요! 알려주세요! 진짜 그럴 것이지 어서 따라와 렛! 안내자님! 팽이탑은 아직 멀었나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상의 천지! 계속 같은 곳을 맴도는 것 같지 않아? 에이, 설마! 천지, 당나귀 코가 변했어 뭐? 까봐 저 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하는 거냐? 빨리 오지 않고! 잠깐! 넌 안내자가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으악! 넌 판에 부어? 에이, 벌써 들기다니! 어딜 도망가려구! 칸의 부하인 주제에 우릴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으악! 린핑! 빨리 칸을 뒷쫓자! 그래! 수레를 타고 가자! 그래! 고! 하핀! 륭! 그릴 줘! 좋아! 이제 이 언덕을 오르면 팽이 탑이군! 린! 저기 칸야! 따라잡았어! 아니, 저 녀석들이 어떻게 여겨? 으악! 이런 멍청한 코비 녀석! 녀석들! 너림없다! 수레를 박살내주마! 잠깐만요, 대장! 게트를! 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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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꼭 묶어주마! 여진요! 매직 히스! 으악! 야호! 성공이야! 으하하하! 어허! 잘했어, 천지! 천지, 린, 서두르자! 응! 수레는 내가 고쳐볼게! 다클수 다스릴 쓰리 됐어 가자 전지핑 멈춰라 녀석들 안 돼 좋아 수레야 날려라 세상에 정말 아름답다 우와 린 저길 봐 공중에 둥둥 떠있는 섬이야 여기는 신들의 정원 신들의 정원이라 린 페가수수야 천지 페가수수가 안내자인가 봐 신들의 정원을 찾은 목적이 무엇인가 일곱째 지지 마레신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마레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언제까지 졸셈이냐 아이고 어지러워 죽을 것 같습니다 대장 아이고 어떻게 좀 해보십지요 조를 끊을 한자 마법을 생각해라 코비 그걸 제가 어떡해 끈을 철? 그래 그거다 끈을 철 홍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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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풀렸습니다 대장 딸이 꼴로 만들다니 천지 린 마레신은 저기 하늘 섬에 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린 어서 가자 멈춰라 죄송하지만 저희가 좀 급해서요 악당 칸이 오기 전에 빨리 마레신을 찾아야 하거든요 신들의 정원은 신성하고 성스러움으로 함부로 침범한다면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네? 그럼 어떡하죠? 나를 타야만 하늘섬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린 어서 타! 저기 있군 이야! 털모 사라질 섬 왜? 엄마! 하하하하 꼴좋구나 저기로군 가자 코비 네 네 새 초 이건 또 뭐야? 으아악 으아악 하하하하 정말 고소하니까 하하하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서 마레신을 찾아야지 어허허헴 흠흠흠 먼저 페가수수의 원래 모습을 찾아줘야지 왜이든 하하하하 그렇군 페가수수가 안내 자였어 이젠 나에게 복종하게 되겠지만 오! 오! 쫓이체! 복종! 베가수씨! 나에게 오라! 먼저 실례하지? 큰일 났어! 칸이 마르시를 먼저 찾겠어! 아니야! 어떻게든 베가수씨를 타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 작은 소! 사람! 인! 소! 인! 이때야! 얏! 베가수씨! 하늘에 서무라! 드디어 성공이다! 컴이! 하하하하하하 린! 작전이 있어! 숙딱숙딱숙딱! 어? 대장! 그렇게 좋으십니까? 이제 고작 한 번 성공했는데 하하하하! 그게 아니야! 하하하하! 간지러워! 간지럽다니까! 하하하하! 코비! 천지 린! 그 녀석들이다! 하하하하!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다! 일정! 으아아아아아! 코비! 대, 대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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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하하하! 작전 성공! 하하하, 좋아! 좋아! 일곱지 지지! 어! 일곱지 지지! 어! 야호! 성공!